사...일...런...트... 딴산... 그건... 제 잔상입니다만... 어딜 보시는 겁니까? 가스 가스 가스... 1막에서 가스 쓸 일도 없겠다... 옵스가 저거긴 한데... 가스 가스 가스... 검무다... 잔상검무면 망단 저리 가라는 망상필 아 맹독 더 넣기 싫은데 구룡이 탈출고 비타 갓 갓 갓 갓 벽 비단병! 아니 맹독 그만 나와 더 쓰잘되기도 없는거 자 잔 의미가 없어졌네 외장격 오메시로 공매시러워. 네. 네. 나빠졌네. 세종시계 정밀. 정밀 정말 사기다. 맞겠네. 오션 나올수도 있으니까 쓰는게 맞겠지. 네. 아님 말고. 네. enemy. 칼툴 우와 정메일상이다 환살 우령의 또상 환도라 하필 나도 망치나왔네 유령이랑 총매 강화해야 돼서 악촉 아니 근데 미친 공카만 나왔네 큰일났다 개망 방어는 형상의한다 그냥 쫌센 타격으로 바뀌었잖아 여 여 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지? 이상하다. 정령 나와서 내 금카 다 가져갔으면 좋겠네. 영상 빼고. 다리 걸기.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뭐지? 세계인의 센데.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타격 후비 그런 거 없어. 응 타격 안다뇨. 나 타격 안다뇨. 응 답변 고마워. 등치 씌우는 게 나왔나? 와 채노산. 이 정도면 잡았다. 아님 말고. 아 형상 빠졌네. 저거 빠지면 안됐지. 근데 잡긴 한 것 같은데. 유령의 형상 빠졌네. 유령의 형상은 저설이다. 비행기. 어? 총매를 집으셨군요. 총매 플러스를 받으세요. 지금 가입하고 무료로 총매를 받으세요. 지금 가입하고 무료로 총매를 받으세요. 병법서 나오면. 참 괜찮겠다. 남자가 돌아가면. 하! 얘네들 내 형상 써도 길 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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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참 센데 센데 좀 추하게 세네 빼면 되지 추하고 약한 애들도 있는데 연막탄은 서서피 채울 수도 없어가지고 악몽가비 악몽가비 되는게 맞지 않나 안맞 던져 가져가 던져 가져가 영상 쓰고 동매 쓰고 위기가 없다 룬피랑 개도 주면 심장 뚝딱인데 가비 헤이니킥 헤이 헤이 헤이니킥 정밀 계륵됐네 흠 흠 실수다 이건 쓰지도 못할 총대를 정밀 총매뽕에 죄송 아.. 앞쌈 궤도는 이이이이이이이이이있 짠짠짠짠짠짠짠짠짠 방화까지 해서 주는 대심함 맞은 건 좀 아쉽네 아무도 실패를 안 걸어서 인자도 못 받겠어요 그럴 땐 걸지 마세요 왜 내 가스 2% 됐다 벌어들였습니다 1% 됐다 1% 됐다 1% 됐다 1% 됐다 1% 됐다 1% 됐다 여전히 쓸 일은 없겠지만 강화해야 될게 계도 삼플 반사 예비 강화할게 많네 불보러 또 가야겠다 무력화 필요없지 않나 아 그래도 무력화는 인공물 빼줄 수 있네 숟가락 총맨 근데 괜찮을수도 있겠다 건물은 완전히 쓰레기 되겠지만 근데 어차피 총맨 보겠으면 다 뒤짐 병법 써있어도 좋았을텐데 어후 척척척척 2800 우체비 아랫 이거 갖고 도전 여전히 약원 근데 그때 펌탑의 유령 이거 맞는거 좀 아쉽네 길계산 33 곱하기 9 다음거 맞지 날 베이 컷 공물 공물 4 대개 3분의 1을 계속 뽑는데 악촉은 끝까지 안 잡힐 뭐 안 잡힐 만해 안 잡혀도 되기도 하고 목색도 안 잡힐 제한은 빛깔? 귀신? 뭘 해도 이길 것 같긴함 제일 안정성 높은 거는 귀신이겠지 얼찍 허허우 나이스 적어도 인공물 깠으면 가하기 더 이뻤을텐데 영상이 안나올 수도 있었지만 나왔죠 금융금융금 금융금융금 아 괜찮아 어차피 심장이 어점이야 이럴 줄 알고 유령을 가져왔지 공허우 아아 공허우 으응 내가 이겼어 유령의 형상 안서도 이겨 떠져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아야 파워 접색 유령 영상 필요 없네 승리 펜터그래프님 감사합니다 100대0인데 역배 500원 거진분 안타깝군요 500원을 잃었습니다 싸일 2776 아클 3063 워처 2950 이펙트 26 그 로봇 이펙트 26